공격력을 올려주는 카핑몰트 공격력을 올려주는 카핑몰트 기대하면 안되는건가요? 아 왜 걸렸네 큰일처럼 거의 답답해 그런데 의주를 써지 풀어야겠다 아 아.. 아 해곤 하나 먹고 죽어요 사먹었는데 오케이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될 것 같아요 뭐하냐 네 자고 되나? 27분 남아 27분 남았어 지금 급하게 가는 사람들은 참 많네 똑같은 거겠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됐어요 아주 잘했네요 팔을 자르면은 공반못이 있을 건단 말이에요 잘 멈췄어 아주 적절한 멈춤이야 빨리 앱 장비 잘 없을 것 같은데 아 자리 없어 자리가 없다잉 아 아 팔을 다 떼면 음 공반 걸다고 때릴 수가 없어 딜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아 아 상관없습니까 아 네네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 그래 마법은 상관없어 고.. 그렇구만 장비가 없을텐데 아 아 벗사지 상관없어요 아주 좋은 정보로 구석탱이 몰아서오면은 한방 낫고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데미지가 야 너무 세네 이래도 되는건가 템이 좋다고 해야되나 왜 이렇게 그 캐릭터하고 속도 차이가 나냐 아 아 누구라고 언급은 안하겠지만 그 캐릭터의 속도가 생각나는 거지 아 나 의지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죽..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분 남았는데 아 죽었다 아 1분 남았어 조금 질 넣었으면 깼을 것 같은데 아 아 죽을수 밖에 없었어 그래서 지금 1분 남았어 바인드도 1분 남았어 아 이걸 썼으면은 됐을라나 뭐 남았죠? 아 시간내야 하겠다 20분 남아가지고 아닌데 카루타도 해야되네 되나? 갑자기 카루탈 생각하니까 시간이 부족했고 아 그래도 카루타는 해야되지 않을까? 노머리를 할 때 아닌거 같은데 아 그래도 카루타는 안전을 줘서 하지만 카루타는 해야되네 카루타는 해야되네 그리고 카루타는 해야되네 너무 쎈 거 아닌가. 1분 걸린다. 그저 우찌여. 19분. 정리도 한번 해야겠네. 잘해, 잘해. 다음 뭐 해야 돼? 잘해,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잘해. 흠. 오케이. 아, 왜 2.5 안되냐. 자, 됐죠? 오케이. 오케이.